안녕. 안녕. 하루 중 휴대폰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멤버는 누구? 막내? 왜요? 막내가 하자마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아쉬워요. 네, 그래요. 그럼 포인트 한 번 보여주세요. 안녕. 오늘 약간 스쿨 룩을 입은 만큼 학생 다운, 귀여움을. 학생 다운? 학생 다운이 뭔데? 학생 다운이 뭔데? 프로미들, 이번 활동하면서 프로미들 사이에서 유행한 유행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아, 있잖아. 뭐지? 이제 저희 그래서 멤버들이 맨날 헤이 이거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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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 화이트로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약간 천사 같은 느낌 죄송해요. 세은지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누가? 누가? 아, 지금 프로미스 나인 앞으로 흰색 입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랬는데 맞아, 맞아, 맞아. 날아갈 것 같다. 천사여서. 컨텐츠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보면 컨괴. 컨괴. 아니, 방금 천사였다가 괴물 됐다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프로미스 나인의 톡앤톡 같이 지금 들어볼 건데요. 엔딩 포즈 할 사람을 구합니다. 오늘 하영 언니 생일이니까. 하영 언니. 오케이, 오케이. 지원 씨. 지원 씨. 노래 제목이 뭐. 제목. 하영. 하영 씨. 너뉴스 뭔들. 누구 노래죠? 마마무 선배님이요. 오케이.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우리들 사이. 성공이에요. 지금. 금방 가긴 했어. 컴온 이리 와봐. 진정. 진정. 진정 아직. 에이. 에이. 어, 나옵니다. 지원. 이거다. 채영. 에이. 채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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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음. 내가. 제이. 에이. 에이. 이 제목이 뭐라고요? 지원 씨? 내가. 제이. 에이. 하영 님. 너무 죄송하지 마. 괜찮으십니까? 다리. 다리. 언니. 두껍이 들어가. 어, 안 보인다. 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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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오케이. 아니, 가나. 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어. 너무 웃어. 내 아이디어. 저도 가만히 있는다. 이런 거 써 놓으면. 여기. 여기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색상으로. 오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컨텐츠 해 맨날. 뭐야 이거. 컨텐츠 해 맨날. 뭐야 이거. 죽었습니다. 죽었어. 나 마지막에 너 때문에 한 거 알아? 왜? 너 자꾸 말해가지고. 아, 난 널 믿었는데. 통상시처럼 계속 깐족되고. 맞네, 맞네. 이거는 진짜 다 저를 탓하는 거죠? 왜 나를 지침해서. 아니 울컥하게 만들 사람이 너밖에 없어. 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나 언니가 너무 좋아. 바보라서. 유리. 유리 손. 유리. 유리 이리 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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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이리 와. 유리. 유리. 아리 물어. 아리 물어. 유리 코. 뭐 해라? 아리 물어. 저기 단발머리 언니 물어.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일어나자마자 오빠 꼬리가 그리신다리 그리 왜? 아 왜?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재밌어요 손 아이고 착해 손 아이고 착해 조금만 조금만 더 두들어갖고 맘같은 말인 거 다 알아 오늘도 잘 시간을 불쩍 넘겨 다시 인결하다 싶으면 아이고 동일만 동일만 사나가 나 더해 더 재미있는 더해 세월 더해 너는 여 줄래 아주 작은 것도 나 너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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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요 오른손에 왼쪽부터 왼쪽부터요 아 죄송해요 귀찮으신 것 같죠 귀해서 언니 왼쪽 노래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네 두두두롵 두두루 두두두르 두두두두 두두뚜 mieszka 어 изнес 이게 생각보다 빠르군요. 많이 빠르군요. 언니 말이 느려서 그렇지. 나는 처음에! 이건 거인 줄 알았는데 말이 엄청 느려가지고 노래는 빠릅니다. 아 오케이. 말 속도에 1.5백 언니 너무 어딘가에 해리포터가 살고 있어요. 나 해리포터 한 번도 본 줄 알았다? 나 보고 나오는지도 몰라. 사람이야? 귀리언니 해리포터 안 봤대. 어? 귀리언니 해리포터 안 봤대. 나도 안 봤는데. 나 어릴 때 극장에서 많이 봤어, 엄마 한가랑. 근데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 뭐지? 언니 해리포터 안 봤어? 해리포터? 어, 안 봤다. 안 본 걸 은근 많아. 지원아, 너 해리포터 한 번도 봤어.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하! 왜 왜? 보고 싶었죠, 여러분! 아, 소리 질러! 찔러지 말고 박수쳐. 아, 소리 질러지 말고. 아, 아. 우와, 개핑아. 우와, 개핑이네. 안경. 아! 억! 아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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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고마워 이미 한 바탕 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어? 짜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러냐? 나 입으로 불러 안녕 촉촉? 아 나 구분? 아니 촉촉해서 괜찮은데 아니 지영이 입을 그려 얼굴을 그려 어 둘 다 입만 그리면 너무 징그럽지 않게 뭐게? 가을이 어 너 도시락보다 나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니 언니 언니 언니의 비명에 비해 너무 초라해 뭐해 아 아 우리 지영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커서 스콘이 되고 싶어요 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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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도 나도 우리 죽어간다 잠깐만 꺼지지 않아 형 아이지 고마워 고생했어 고생했어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도